valor 야 너 이러는 거 너 오디 고게의 갔으면 바로 탈락이야 와! 우리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건 뭐음.... 지금부터 생각난다? 맞아요! 정자탕집에 놀이 있죠? 꼭 이거 있어! 스노우브라더스! 알아요? 스노우브라더스 알죠? 나는 이거 버블버블! 대박이다! 철권! 이거는 무조건 그냥 빨리 누르기 맞아! 뭘까? 또 죽었다! 어머, 나도 죽었어 넘어갔어! 나 죽을 것 같아! 나 죽지마! 나 죽지마! 오예! 다음 탄! 다음 탄! 수학에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, 옛날에 홀라우프트 진짜 맞아 많이 했어 맞아 난 이거 진짜 과학경시대 난 이거 해본 적 없어 과학경시대에 나가본 적 없어서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? 우리 깜부잖아 우리 깜부잖아 일어나 더 죽어 내가 뭐라고 해 뜨거 아니, 다 되셨네 연기돌이야, 연기돌 너무 웃었어 그래서 우리가 구슬치기 구슬치기라고 하죠? 홀짝 홀짝 몇 개를 걸어야지 열 개씩 열 개씩 우리 그냥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씩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할 거야 가위바위보 한 번 해서 진사람이 선곡 진사람이 선곡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다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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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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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오다길를 잡혀가지고 보여줬어 가위바위보 우리가 먼저 선곡 자 띠에 피leep 저쪽 손을 해야 하는 거냐? 제 Under hoo 손을 펴 아, 몇 개를 걸 건지 저 뺏어 오는 거예요 빠진게 아, 너무 어려워 알겠네 오오 III agle 3개만 나 방금 3개라고 해서 watched 바로 탈락이야 아 Al Ohh 몇 개 걸래? 하나 하나? 너무 좋다 세 개는 걸어야지 세 개 걸고 짝수 짜이라고요? 응 오케이 세 개 줘야 너 언니 줘요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 오우! 도구부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개 걸지하면 되는 거죠? 어차피 우리는 뭐 잃어도 3개고 저도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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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래 3개요 호래 3개요 진짜인가요? 호래 3개 어떡해? 어떡해? 아니 바보한테 3개를 다 안 하고 좀 띄울 수 있는 빠바바바밤 즐거워 우리 메인포카가 쏴진다 내가 하지 뭐 아니 이거 이제 원래 한 방이야 맞아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한 방에 하는 거 아니야? 자 이제 우리 차례 우리 차례 2개 걸까? 하나만 걸자 하나 하나 하나에 홀스 홀스 하나에 홀스? 어 빨리 열어봐 하나 하나에 홀스 아나의 열수 더 많이 걸리잖아 아나가 와줘서 뭐하냐 다시 나무치다 우리가 안 보잖아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맞추냐 이건 오징어게 해서 나오면 진짜 죽어 근데 이게 심리전이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운이야 운이야 오케이 선방해 우리는 가자 가자 좀 그렇다 근데 우리는 아 그러면은 아홉 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아홉 개 오륜 하실 거예요?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에요 이거 근데 오징어게임이라 생각해봐 죽는 거야 바로 아 맞아 안 돼 안 돼 죽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같아 나는 그럼 우리 오륜 할게 네 저희 할게요 아 어디 누가 어디 있어? 왜 안 보여줘? 난 짝수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다 그치? 그럼 홀수 아니야 아니야 짝수 우리 어린이란 말이야 오징어게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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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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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린이 진짜 가사를 하세요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아아 아아 날개 팀 할게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아 우리 거기 나갔으면은 456억 아 그러니까 한 개 더 남아있어 이미 발고나에서 나 죽었어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이겼다 고고 고고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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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만화빵인가요? 어 둘리 여러분 둘리 오 진짜 유리빨만 듣고 짠짠짠 저리 봐줘 짠짠 어 영심이 아는 사람 어 영심이 몰라요 아니 근데 진짜 만화책이 있네 그러니까 와 진짜 진짜 진리야 하니 여러분 보여주세요 우와 진짜 재밌다 우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지? 나 오늘 이거 닮을 때까지 어디 못 갈 것 같아 다음 내용은 어머머머머머 엔딩이 뭘까? 어떡해 이런 슬픈 엔딩이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니가 역시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유희가 아는 사람 유희야 나는 그리고 유희야 카드 게임 좋아했었어 재밌었어 맞아 맞아 나 이거 진짜 모아서 했었어 아니 이때도 저기서 먹으러 왔는데 저기서 먹으러 왔는데 커피 있고 쌍화차 있고 맞아 맞아 150원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하니 엄지야 엄마 근데 이런 거 진짜 재밌다 읽으면 혜성이가 왔어요 혜성이가? 혜성아 엄지야 어 도라에몽이다 오 친구야 네? 아파요? 대나무 헬리콜터 이영원을 가게 됩니다 미장원이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영원이랑 근데 뭔가 달라 보이긴 한데 빨리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런 의자가 너무 신기하다 하연이 있어보이는 여기서 이제 머리를 저 요즘 재신 유행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? 아니요 반발로 잘라주세요 네? 이별하셨어요? 네 아이고 아가씨 괜찮아요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가씨 괜찮아요 우리가 예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최신 유행 스타일로 해줄 것이오 귀 귀 위 3cm로 떨어져요 테슬컷으로 해줄까요? 좋아요 알겠어요 잠깐만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여 아 아 죄송합니다 귀 위 3cm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자 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오 오 언니 여기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나오는 것보다 이쪽이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되게 좋다 오 오 아 근데 이거 약간 옛날 다방에서 나올 것 같은 노래잖아요 꼭 여기서 그거 파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서 맞아 맞아 어머니 이렇게 수리 타임 하루 종일 진짜 계속 그랬다니께 뭐 이렇게 맞아 맞아 두 번째 얘기가 보라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라는 뭐 했을까 보라는 오늘부터 3배 가옥에 사는 대학생 오빠에게 과외를 받기로 했다 어머 주택사랑? 사음 아 근데 나는 공부가 아닌 가수로 성공하고 싶은데 과외가 끝나고 공방으로 가 친구들과 걱정인형을 만들었다 아유 부디 이 걱정인형이 나의 모든 걱정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좋은 게 됐네 근데 그 오빠는 결국 어떻게 되었어? 비니야 아 그런 거야? 성은 룰씨야 룰씨? 이름은 렛이고 아 진짜? 섹시 룰레? 맞아요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르 깨르르르르 그럼 빨리 보러 가자 그 오빠 가자 우리 룰레 오빠 만나러 가자 나도 볼래 자 다음 달 펫피엔딩 그러면 빨리 보러 가자 가자 우리 룰랜 오빠 만나러 가자 나도 볼에